자, 다섯 분, 청춘들 그리스 가까이 좀 가까이 서주세요 가까이, 네, 좋습니다 우리 지수씨가 목을 틀어서 왼쪽부터 가주시죠 전쪽, 왼쪽, 진영씨, 네, 전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훈, 네, 최영씨가 합해드라고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좋아요 그리고 태훈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이번에는 오른쪽을 봐주시겠어요 지수씨,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최리씨는 조금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먼저 화이팅 가실까요? 좋습니다 지금 호흡을 청축하고 있어요, 화이팅 네, 하트 한 번 표현도 보면 하트 다섯 분 모두 하트 네, 그리고 저희가 봄에 맞춰서 아주 화사한 소풍을 준비했어요 소풍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에게 소풍 전달을 드릴게요 네, 들어오실 때 롤리에서 보셨죠? 예쁜 풍선 너무 예쁜 풍선을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자, 여러분 풍선을 지수씨처럼 내려주시겠어요? 잡고 예, 끝 끝을 잡고 내려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어이구, 아유, 최리씨 조심하세요 네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자, 지수씨 몸을 살짝 틀어주세요 왼쪽부터 봐주세요, 저쪽 저쪽, 저쪽, 지수씨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노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 봐주세요 네 자, 모두 나올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풍선과 너무 잘 어울리죠? 다섯 분의 찬란하게 빛나는 청춘 누리입니다 네, 앞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오진석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풍선은 저희 지네빛님들께 전달해주세요 스태프들께 풍선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독님 모실게요 네, 가까이 서주시고요 종선과 똑같이 지수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모두 나올 수 있게 자, 이번에는 감독님이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네 감독님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먼저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파이팅을 외치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스페셜한 저희가 포즈베이 준비했습니다 자, 하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실 텐데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하면 여러분에게 하트를 표현해주시면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펼쳐질 겁니다 자,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하트! 하트! 와, 여러분 벚꽃이 날리고 있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습니다 앞을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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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이 날리고 있습니다 바탕!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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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지수씨, 진영씨, 정채영씨, 최리씨, 박태호씨, 그리고 오진성 감독이었습니다.